토끼와 함께 만들어봐요 이번 시간에는 리카송님이 요청하신 앤틱 다이어리 커버를 만들거에요 앤틱한 장식을 한 민트색 바탕의 커버를 원하셨어요 큰 비커를 사야겠어요 계량컵이 너무 작아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토끼입니다 느린건 못봐주겠어요 민트색은 언제봐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장식을 만들어 볼까요? 금빛이 많으니 기분이 좋군요 아래쪽에 기포가 덜 생기도록 조금씩 부분 부분 붓고 있어요 문양몰드가 세밀한 모양이라서 기포가 아래에 생길 수 있어요 꼼꼼하게 바르는 느낌으로 조금씩 채울게요 금색도 여러가지 빛깔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앤틱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레진의 점도가 높아졌어요 레진을 버릴 순 없어 토끼 달려 급해 급해 급하다구 역시 빨리 작업해야 했어요 기포도 있고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괜찮아요 붙일 때 조립하면 될 거예요 부끄러예요 부끄러우리 다이어리 커버에 글리터를 입혀줄거에요. 장식을 배치했어요. UV 레진을 발라서 모두 붙일게요. 대망의 보석 장식을 붙여주면 예쁘지요? 전체적으로 코팅을 한번 더 해서 단단하게 만들거에요. 앗! 구멍이 막혀버렸네요. 나중에 드릴러 뚫어야겠어요. 야호! 예쁜가요? 그런데 코팅을 하기 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코팅이 없이 파츠들을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. 앤틱한 느낌이 드나요? 들어야 하는데... 리카님 소정사항을 주셔도 되고 새로운 디자인을 이야기해주셔도 돼요.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부탁해요. 이곳에 머무는 모든 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길... 더 shape 잘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